오늘 뉴스는 한국을 떠난 인물과 한국으로 돌아온 인물 두 명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미국 국빙 방문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예정보다 일찍 귀국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얘기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미국으로 떠나기 전부터 인터뷰 내용으로 주요국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죠. 5박 7일 국빙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한미정상회담이 될 텐데, 여기서는 강화된 대북 억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신재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박미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현지시간 26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무엇보다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북한이 우리 형토의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 핵자산이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핵공유가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회담 이후 별도 문서에 명문화할 가능성도 나오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첨단 기술 협력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연합 방위 퇴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 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바이든 대통령 내외와 만찬을 하는 윤 대통령은 다음 날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 미국 군수 내부의 정세 브리핑을 받는 일정 등도 소화합니다. 재계 총수를 비롯한 역대 최대 규모인 122명의 경제 사절단과 동행하며 각종 경제 행사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28일엔 하버드대학에서 정책 연설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